상상캉션! 우레안 퓨우 레디 스타트! 상상캉션 시어든 건너온 내 차 너와 대푸데푸나이 손을 잡고 너무 좋다보니 전화가 온다 나의 모습을 보고 넌 몰라 너의 뒤를 따라가서 아주 작고 예쁜 집에 차고 너머로 보인 모든 것에 너두 나의 속길이 느껴지고 나의 사연 식탁 비간 너의 예쁜 손으로 만들어낸 VKT 다 analog이 하고 있어 으어어어 다 kilowast carrier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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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